1. 편안하셨어요? 편안하셨어요 어머니? 또 뵙죠?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든지 건강 챙기시고 자 우리 어머님들이 영수의 단순이라고 노래나 해 그죠? 자 오늘도 맨날 노래를 하겠습니다.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한마른 대동강부터 가볼게요. 한마른 대동강만 변함없이 잘 있느냐 한마른 대동강 한마른 대동강 한마른 대동강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른 대동강 한마른 대동강 경화 같이 따라하세요 대동강 부병도야 변함없이 차 있느냐 귀에 잃은 수신다를 다시 한 번 불러온다 변 뒤앉자 저랄길 이다지도 없을 소냐 썩다가 찢어버린 밤 많은 대독가 . 자, 잠깐 저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세요. 이렇게 스트레칭 하신다고 생각 하시고 팔 이렇게 드시고 점 잘 Ninja, 어깨를 한번 움직여 보시고 이렇게 뒤로 깍지 껴서 팔도 한번 쭉 늘려보시고 제가 많이 했던거죠 이렇게 마이크 잠깐 놓고 앞으로 깍지 껴서 쭉 앞으로 이걸 반대로 다시 돌려서 쭉 한번 펴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우리가 마이크 김연자의 수혼동 한번 해볼게요 어스름 저녁 길에 하나 둘 수혼동 꼭지 피면은 그대와 단둘에서 건드려 이 길을 서서입니다 수혼동은 나름빛 변함은 없어도 당신은 변해 두려워 보이지 않네 하숨도 푸른 빛 아래 이 발길을 떠날 줄 몰라 김연자의 수혼동이죠 저는 노래가 많이 불러보고 어머님들도 노래가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자, 한, 둘, 셋, 넷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 둘 옷에 불 깜빡거리며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 몰듯 내 가슴은 설렙이네 바람으로 무너지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변해 두려워 보이지 않네 아아.. 우습구나 맙박이는 이쪽이라 잊으셨구여 여기는 노들력이죠 자 안동력을 노들려고 해서 노들려고 바꿔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 노래 한편 모든 남자로서가 다 아는 노래겠죠? 진성의 안동력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냄새였다 정돈이 내리는 날 노들려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노래 무릎까지 덮는데 한올던지 못올던지 보지 않는 사람 안타까운 내 가슴만 놓고 웃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2절 같이 준비 하나 둘 셋 넷 후 어차피 지워야 사랑은 꿈이었나 정돈이 내리는 날 노들려 앞에서 만난 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노래 무릎까지 덮는데 한올던지 못올던지 내가 없는 사람 기다리는 내 맘만 넋고를 웃는다 밤이 깊은 노들려 앞에서 모두 다 같이 기다리는 내 맘만 넋고를 웃는다 밤이 깊은 노들려 앞에서 넋고를 웃는다 집에서 노래 한곡 쥐고 눈치 안 보고 소리 질러서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머린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사랑 부르셔도 괜찮아요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타던 그 가슴에 그 점을 세기면서 그 점을 세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그벼 그벼 그 이처럼 그 기별 그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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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오른 줄도 모르고 부르던 두 가슴에 참 사랑을 세우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때가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이제는 조금 조용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아마 끝낼 것 같아요 잠재간 못 뵈서 너무 서운하지만 정말 어머님들 많이 뵙고 싶고 사랑합니다 신나게 부처같은 인생 네 기도님씨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다시 노래죠 다같이 내 인생 내 인생 고난구나 울어온다고 누가 내 맘 말리니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아아아아 부처같은 우리의 인생 아아아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지금 저도 같이 살아가보자 지금 저도 같이 살아가보세요 부처같은 인생 준비 셋 넷 쿡 한걸음 길을 걷다 돌아가보니 보라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눈배 없이 살아가보자 아아아아 천년을 늘 사는지요 몇백년을 살다 가니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렵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부처같은 우리의 인생 아아아아 우리의 인생 아아아아 우리의 인생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또 뵐 때까지는 건강하고 편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방심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